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. 속으로.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? 관찰해보세요. 암흑해야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?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? 다 참나에서 나옵니다. 시공을 초월한 순수 알아차림에서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글이 사라져요. 이걸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으면요. 이게 선이에요. 이먹고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본질인데 이거 모르고 이먹고만 하고 계시면 하루 종일 하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. 내일은 어찌할 거 이 마음이 들어요. 근데 이먹고가 제대로 들어가면 생각감정오감이 어서 나왔는가 거기가 뭐냐 하는 게 이먹고입니다. 어서 나왔지? 암흑해야 방금 이 말 어서 나왔지? 자, 어디로 사라졌죠 그 말이? 계속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면요. 그 자리 바로 알 수 있어요. 더 쉬운 게 몰라예요. 모른다고 하고 계시면 바로 그 자리거든. 몰라 하면 딱 그 자리입니다. 이 자리를 일별하고 친해지고 이 자리에 들어 앉아야 돼요. 이렇게 살아가시면 울고 웃는 이런 달빛의 작용들은 다 있어도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. 이걸 다 제거한 뒤에 태양이 아니라 일단 무시를 한번 해 보시면 참나를 만나게 되고 참나가 드러나면 달빛들의 작용도 오히려 즐길 수 있다. 태양빛의 변주죠. 재밌죠 그것도. 태양이 이렇게도 작동하네 이렇게도 작동하네 다 재밌어요.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있어도 질투도 웃긴 거예요. 질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질투도 참나에서 나온 거잖아요. 참나에서 이런 마음도 나오네 하고 바라보시면요. 이미 이게 무해해져요. 해로움이 없어져요. 그냥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재미있는 마음인 거예요. 나한테 이런 마음도 있구나.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참나의 다양한 작용들을 즐기게 돼요. 남들이 볼 때는 막 추잡스럽다는 마음도요. 참나로부터 나온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니까요. 이 마음은 왜 존재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해롭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. 하나하나. 이러면서 이제 도인이 되는 거예요. 참나랑 함께 지내면서 도가 시작되지 참나랑 아직 못 사기면요. 도의 예비 단계만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.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요. 유치원을 막 몇십 년씩 다녀요. 이젠 초등학교 들어가야지. 아직 양해 찰만큼 유치원 생활을 못 한 것 같아요. 그런 게 아닙니다. 들어갈 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. 참나랑 만나 줘야 돼요.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. 참나를 만남으로써 해결이 시작되는데 예비 단계에 너무 목숨 걸다가 참나를 정작 못 만나면 예수님이 말한 바리세파 밖에 안 돼요.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은 안 만나고 계속 자기들끼리 경쟁해요.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.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. 성령에서 나온 율법이라야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못 만났는데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요. 유치원 생활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도전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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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생활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도전합니다.